으! 가만있어! 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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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! 대박대박! 네 안녕하세요 찌릿찌릿찌리박입니다. 요즘 날씨가 갑자기 미쳤죠? 네 갑자기 추워졌는데요. 그래서 저는 미친 날씨를 피해서 따뜻한 남쪽 나라로 도망을 왔습니다. 일단 이곳은 국민포인트 울진에 있는 후포항인데요. 네 여기 내양쪽에 삼치가 붙었다고 하는데 일단 뭐가 사는지 잔잔바리부터 때려보고 그 다음에 삼치를 때려보도록 할게요. 드디어 하나 물었습니다. 아이 근데 꼬라지 보니까 또 정갱이 새끼 같은데? civ소ena 예상한대로 정갱이 새끼에요. 환장하겄네 환장하겄놌. 어우 물었다 물었다 물었다. 하하하하 아아 미쳐버리겠다 이씨 오 입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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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잊어 입질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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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쫄복이잖아 이씨 아아이 그지같은 쫄복새끼 아이씨 따주도록 할게요 아이씨 오 잡았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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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여러분 정갱이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예 사이즈가 한 뺨 정도 되네요 한 20c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어? 뭐가 달려있나? 으쌰 으쌰 뭐야 장어다 장어 으아 장어 새끼에요 장어 새끼 예 사이즈는 별로 안 크네요 으어어어 어찌 쏙 들어갔다 뭐야 망정갱인가 망정갱인가 으쌰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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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 어어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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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 뭐야 뭐야 으어어어어 여러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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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대박입니다 대박 하하하하 숭어 잡았어요 고기 씨 별로 대박 아닌가? 하하하하 암튼 오늘 잡은 것 중에 제일 큽니다 예 요 놈은 데리고 가지 않고 그냥 놔주도록 할게요 으쌰 오 대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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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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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승헌가? 오씨 오쌰 야야야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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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오오오 아이씨 아이씨 줄이 끊겼어요 아 대박 컸는데 오 지금 원투때도 입질이 오고 있는데 또 장어새끼 같아요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새끼장어 같은데 엄청 가벼워요 아 이거 바늘빼기 구차는데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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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예상한대로 새끼장어 한 마리가 올라왔습니다 아하 이거 바늘빼기 구차는데 예 바늘을 뺄 수가 없어갖고 그냥 잘라버렸어요 얼른 놔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그지야 아이씨 아이씨 어 오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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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 천천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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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옸씨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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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뭐지 어이 쟤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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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풍어인가 힘 좀 뺀 다음에 들어 올리도록 할게요 숨어다 숨어다 오! 크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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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쌰 으아 여러분 숭어 떠올랐어요? 으아 대박 으아아아 아까거랑 비슷한데요? 한 2 한 3잔은 되는 것 같아요 으아 대박 먹을까? 놔줄게 으아 이놈도 서울 구경 좀 시켜주려고 했는데 집에가서 요리하기 구찮으니까 놔주도록 하겄습니다 으아 반짝반짝 예쁘게 생겼죠? 으하하하 아이 또 숭어 같아요 아이씨 아이씨 요놈 보소 으아 가만있어 어이씨 가만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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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아 여기 숭어 왜이렇게 많아 오이씨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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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으쌰 아이씨 또 올라왔네 오이씨 으쌰 아까 그놈인가 아닌가 으아 여기 숭어밭인데요 숭어밭 뭐야 오이씨 대박 오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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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요 놈은 아까 잡은거보다 조금 작네요 한 이십 이십팔 예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너 또 잡히면 진짜 잡아먹는다잉 어이씨 아이씨 꺼져라 이 어이씨 아이씨 는미 오이씨 아 또 물에 불은 지랭이 만한 장어새끼가 올라왔네요 어머 야 두 마리나 물었어요 아 젠장아 아 바늘 못 빼는데 이거 큰일났네 두 개 다 버려야지 될 것 같은데요 아 젠장아 그래도 어찌어찌 바늘을 잘 뺐어요 아 징그러운 놈들 아이씨 오징어 줄 알았잖아 아이씨 그지같은 군소새끼 아 지금 한시간 반정도 내양에서 삼치를 때려봤는데요 안나오는데요 아 뭐야 아 힘들어 딱 30분만 더 해보고 안나오면 아쉽지만 그냥 접도록 할게요 에이 안나와요 안나와 오늘 후포에 삼치 때리러 왔다가 엄한 숭어들만 고생시켰네요 그래도 손맛은 삼치 못지않게 봐서 다행입니다 그럼 전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와요 여러분 안녕 안녕 다음에 봐요 안녕!